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전문적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크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위원회가 지방보조금 관련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낼 때 그때 기존의 법령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서 발의된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낼 때에도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의견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률이 바뀌면서 이 부분은 심의사항에서 빠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지방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법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심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에서 중요한 심의사항들,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들을 적시를 하고 있지만 이 사항들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집행과 관리,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생각해 보시면 지방보조금 예산을 어떻게 어떤 사업에 보조사업으로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라서 예산 단계에서 어떤 어떤 보조사업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정입니다. 굉장히 전문적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잘 모아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사업에 대해서 지방보조사업자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비 분담 비율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심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 결정들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 중에 공모 과정을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그때 심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조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시면 그 신청을 대상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 보조사업자인가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실제로 보조사업의 경비를 교부하기 위해서 교부 신청을 받습니다라는 공모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 끝에 누가 가장 적합한 사업자인지를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과정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견을 내도록 지금 관리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끝에 누가 가장 적합한 사업자인지를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은